왜? 또 뭐?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? 너! 다음에 또 나보면 피해다녀라. 진짜 화가 나서 죽여버릴 테니까. 다 듣고 가.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해서 왔다고 했잖아. 그래서 그게 왜? 그게... 불이 켜지면 제정신이야. 약속대로 널 둘러보내야 된다고 모든 게 설명을 해보여. 근데 불이 꺼지면 미친 놈이야. 그냥 보고 싶고 널 봐야겠어서 왔어. 그래서... 지금은... 네가 너무 화나서 한다고 해. 정신 똑바로 처리 봐. 너 알지? 뭐야? 불 끈 거야. 불 꺼지라고. 네,Kay. 여러분, 오늘도 시. 네. 잘 들으실 promise. 잊지마. 네. 다 봐. 네. 아쉽지만 익숙한 마음으로 알 수 없어도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눈빛이 그 안에 비춰진 나를 떠봐요 저 잃어버린 시간에도 다 잊혀진 재창 말아도 다 잊혀진 재창 말아도